지금 잘 되어 있네요! 응! 미안하다. 어제 저 대기고 사과라도 안 돼가지고. 내가 엊그저께 사과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.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 하는데. 짧은 시간 안에 원인이 잡힌 물을 끄는거니까. 사료 enga, 들어왔어 3.5가 없잖아 LED 확인하시고 이즈 그래, 거기 였어 아 그래 거기야 그래 거기 여기 좀 슬리퍼즈는 어디 갔니? 너무 잔다 아 이분은 진짜 휴가야 관광객 이번 주 방송 나가고 욕 좀 먹으면 다음 주 또 파이팅 우리 9시에 타는 거지? 9시 네 9시 20분부터 연습 주행이 있고요 그리고 아 형도니가 데리러 왔어야 되는데 12시부터 검차가 있고요 검차 및 점심 식사 아 잠시만 지금 드리핑 하잖아요 12시부터 검차 및 그 잠깐 중간 비는 나 제가 미안한데 아 진짜? 아 없어요 서포터즈야? 서포터즈 없어서 그래? 난 슬리퍼즈라니까 아 슬리퍼즈 어딨어 아주 그냥 슬리퍼로 맞아야 돼 진짜 내가 나중에 자고 있을 때 내 슬리퍼로 진짜 때릴 거야 내가 미리 얘기해 진짜 자 뭐 커피라도 좀 갖다 줘? 어 커피 고마워 야 진짜 최고다 서포터즈 나는 커피 광경수 씨 커피 광경수 씨 어 이건아 이건아 아 이기야 범벅 이건요? 아니 우리 이기가 늘 호수경호수경하네 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분위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전팀은 여러분들과의 석각형적으로 유수연분들과 다른 분들과 특혜가 난다든가 이런 분들과 하는 분들도 조각하고 좋습니다 회사 한 번 하시고 여러분 박상하시고 아유 상담하셨습니다 네 점점 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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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사람 되실 분 이쪽으로 오세요 긴장하시면 긴장한 사람으로 올라가니까 눈 감고 한쪽까지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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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장난 와 여기 잘하네 야 이게 서포터즈 아니야? 진짜 와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스낵밥까지 있어 스낵밥 지금 있다가 밥 먹을 시간이야 잠시만 아 좋네 형 너무 시원해 명수 형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나도 나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마땅히 할 건 없고 아 아 아 형 아 너무 여기 천국인가 봐 어머 이 형님은 처음이야 쭈쭈쭈 가나 봐 우리 형님으로 가나 봐 우리 명수 형 꿈나라로 가나 봐 꿈나네 잠자러 가나 봐 그럼 한글자막 by 한효정